됐습니다! 힘이 좋아! 네! 안녕하세요. 그 일본지초 챌린지 집중력 테스트! 제가 봤을 때 이광 이거 필요하고 셋, 시작! 이거 어떻게 돼? 이거 집중력 테스트니? 문준이 집중력 없다? 없어, 없어. 힘으로 풀어도 되나? 당연하죠. 오! 됐습니다! 44초! 힘으로 풀었습니다! 하나, 둘, 셋, 시작! 안 되는데? 힘으로 풀었어? 어, 나 힘으로 풀었어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뭔가 다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칠 것 같아. 방법이 있을 것 같아. 어, 그럼... 실패! 와우! 음.. 바로 이렇게.. 그래도 실패했어요. 이게 머리로? 이게 힘이로? 아 어렵다. 아.. 레게랑!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는 밥을 먹어볼까? 일단 부기하고 부를 것 같아. 근데 이거.. 힘으로 해봐. 이거? 힘 할 수 있긴 있어요. 푸시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지. 집중력 체크 좀 해볼까요? 소파 자리 찾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? 이 시간 자? 이 시간 자라고? 내가 팔아볼게. 그게 배달은 된 거야? 진짜 5분 됐네. 형 다.. 남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.. 어떻게 하면.. 하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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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. 셋! 이렇게 해서.. 약간 하다가 좀 짜증 나죠? 아직 짜증 안 났어. 아직 짜증 안 났어? 그래도 시간 지났어요. 정말 속상하네요. 저는 다시 밥 먹으러 가야겠다. 이거 아까 준이 형이 실패했다고 들었는데.. 나 성공했어. 나 힘으로. 어? 40초로 풀었어. 힘으로 풀었다고? 그냥 풀어. 네가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어렵게 생각해도 안 돼. 어? 꼈다. 꼈어요. 아 씨.. 야. 형. 놓지 말아줘. 하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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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경아 너의 힘 믿어. 아 힘을 하면 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. 아.. 아 오케이 알겠다. 알겠다. 여기서. 여기서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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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뺐다고. 야! 뺐잖아. 여기 이거 빼면 된다고. 하나 둘 셋. 뺐잖아. 아 됐다. 몇 초에요. 아.. 우와.. 자.. 이거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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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. 끝. 자 1분 치료 챌린지. 2 곱하기 2큐브 한면맞추기. 나 한 번 할 거야. 아 내가 한 번 주는 거야. 고맙다. 이거 지금 다 맞춰놨잖아 세 개. 노란색? 응. 아 너 빨개색 맞추셨는데? 아 그래? 한면맞추기. 한면맞추기. 형 그럼 아쉽다고 했어? 아니 한면맞추기는 너무 쉬워. 한면맞추기는 12초. 어 12초. 그래. 어디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봐. 뭐야. 또 강아지. 아니 쟤 근데 뭐만 하면 꼼투를 하려고 해. 또 강아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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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강아지야.